1.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학교 수업이 며칠 안 남은 1970년 10월 원형어선의 실습 선언으로 선발된 형우는 마침내 꿈꾸던 바다로 나갈 일이 즐거웠지만 당분간 성이와 헤어져 지낼 일이 아쉽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등굣길의 학생들이 동네를 벗어나기가 무섭게 형우가 성이에게 다가섰다. 친구들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학교를 향하던 형우는 전애 없이 큰 소리로 성이를 불렀다. 앞서 걷던 친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형우와 성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성이야 오늘 수업 끝나고 약속 없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성이가 형우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학교 끝나고 진남감 정문 앞으로 와. 거기서 기다릴게. 알았어. 들릴듯 말듯 작은 소리로 대답한 성이는 길게 따온 머리채를 찰랑대면서 앞으로 뛰어갔다. 형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함께 있던 친구들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 뛰어가는 성이의 뒷모습을 물그라미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다. 자식. 잘해봐. 곁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용재가 형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힘껏 찔렀다. 용재야. 나 없는 사이에 성이에게 찝적대지 말고 잘 지켜. 알았지? 그날 오후 정문을 나선 형우는 곧바로 진남간으로 달려갔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 돌을 던지고 난 이후 벼르고 벼러서 깜깜한 밤에 둘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따로따로 동네로 들어온 일이 있을 뿐 그 사이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번 못해본 두 사람이었다. 여전히 성인애와 사이가 안 좋은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어린 것들이 공부는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한다고 동네 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형우와 성인은 등하교 시간에 잠깐 눈을 맞추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 형우는 돈을 벌고 싶었다. 이번 첫 출항에서 실습 6개월이 지나면 3등 항해사가 된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이면 형우는 당당히 2등 항해사가 될 수 있었다. 그가 꿈에 그리던 마도로스였다. 차차 경력이 쌓여 2항사, 1항사를 거치면 머자나 선장도 될 수 있다. 형우는 상가판 브릿지에 높이 올라 오대양을 누비면서 어획골을 올리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성이와 약속한 진남관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활짝 열려있는 찬란한 미래의 꿈속으로 걸어가는 듯 즐거웠다. 바다에 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눈물겨운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랑이가 찢어졌던 그 가난의 피눈물을 이제부터 걷어들일 생각이었다. 가난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집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집 밖에 나가면 돈이 없고 궁색하다는 이유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아버지를 목격할 때마다 형우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돈을 벌면 먼저 아버지를 도울 생각이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길을 펴고 지낼 수 있게 돕고 싶었다.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인의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 형우는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아버지를 보고 싶었다. 당당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되찾을 수 있다면 나아가 어머니의 주름살을 활짝 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형우는 사랑하는 성이와 결혼하여 아들딸을 많이 낳을 생각이었다. 큰 욕심 안 내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사는 오손도손 화묵한 미래를 그리던 형우는 어느새 진남간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성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원양어선 실습 때문에 수업을 마친 뒤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느라 학교에서 좀 늦게 출발한 형우는 먼저 도착해 있을 줄 알았던 성이가 보이지 않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형우는 안으로 들어가 널따란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굵은 기둥에 기대며 정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성이가 정문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다. 성이야 여기 형우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궁금하던 차에 성이를 발견하자 손을 번쩍 들며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란 성인은 한 손가락을 입술에 포개고는 조용히 하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몇 번 흔들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형우에게 다가와 볼맨 소리부터 했다.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어? 여수 시민들이 다 듣고 쓰여? 들으면 어때? 내 마누라 내가 부르는데 누가 뭐랄 놈 있어? 평소에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치는 친구들 사이나 집에서는 주로 사투리를 쓰는 성이와 형우지만 둘이 따로 만나면 표준어를 섞어 쓰기도 했다. 꼭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의 대화는 학교 선생들이 평소에 쓰는 말투로 이어지기도 했고 다른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너 시방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마누라라고 했다. 어린 것이 사람 웃길 줄도 안해라. 어째서 내가 네 마누라냐? 너 자꾸 어린 것 어린 것 하는데 말버릇 좀 고쳐라. 나중에 허블나게 맞고 고치면 후회밖에 더하냐? 어린 것이 참말로 웃길만 그려이. 따져보면 생일이 겨우 한 달 하루 빠른 너를 어린 것이라고 하지. 오빠라고 불러줄까? 아니면 아저씨? 아저씨는 좀 그렇고 아직은 남의 이목도 있으니까 그냥 오빠라고 해라. 성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형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멋이라거라. 오빠라거라. 오빠 좋아하네. 나는 죽어도 너를 오빠라고 할 수는 없당께. 그래? 그럼 아예 여보라고 불러라. 뭐? 참말로 이 어린 것이. 오늘 아침부터 미쳤는갑다. 성이는 형우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꼬집었다. 그러나 형우는 이상하게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흘기며 앙타를 부리는 성이가 귀여워서 한바탕 웃었다. 옆구리를 한참 꼬집어대던 성이가 정색을 했다. 그리고 너 아침에도 그랬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지금 연애한다고 공개하는 거잖아. 사람이 눈치가 없어.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거니? 기분 나쁠 것까지 없지만 친구들 보기 창피하잖아. 나하고 연애하는 게 창피하니? 내가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서? 얘가 오늘따라 말꼬리를 잡고 그래. 누가 너하고 연애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어? 그럼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내 친구들은 너하고 사귀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오늘 네가 그러는 바람에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알기나 해? 정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 형우는 고개를 돌리고 희죽희죽 웃었다. 성이는 형우의 이죽거리는 얼굴이 얄미웠던지 옆구리를 더 힘껏 꼬집었다. 그게 그렇게 좋니? 내가 친구들 놀림거리가 되는 게? 그래 좋다 어쩔래. 악취미다 너.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갈수록 태산이었다. 성이는 형우가 두 사람이 연애를 공개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졸업하고 확실한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자신들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자고 약속한 형우가 이제 와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두 사람의 비밀을 일부러 드러내는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약속한 거 잊었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이유? 그래. 나 곧 실습 나가. 원양어선을 타게 되면 오랫동안 못 만나잖아. 그래서 너는 내 거니까 아무도 침 흘리지 말라고 침 놓은 거야. 성이는 놀란 표정으로 형우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결정 났어? 조금 전까지 팔팔하던 기운은 간대 없이 성이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기어들어갔다. 눈가에는 금세 이슬이 맺혔다. 그래. 언제 떠나? 한 달이 채 안 남았어. 얼마 동안? 빠르면 1년 반. 길면 한 3년 걸릴지도 모르고. 무슨 실습이 그렇게 길어? 6개월간의 실습이 끝나면 곧바로 3항사로 취업되는 거야. 조건은 좋은데. 사실은 걱정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 무슨 걱정? 너와 헤어지는 것. 그건 나도 그래. 헤어지는 것은 잠시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어. 나 없는 동안 네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불안해. 지금 그런 농담이 나와? 당장 이별이라도 하는 것처럼 성이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이의 커다란 눈물방울이 마침 담너머로 기우는 석양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성이야, 너 믿어도 되는 거지? 왜 대답이 없어? 그래, 믿어. 나한텐 너밖에 없어. 하지만... 성이는 말 끝을 맺지 못하고 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뭐...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성이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형우도 알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형우 부모와 성이 부모는 그리 멀지 않은 이웃에 살면서도 서로 왕래가 없었다. 품아실을 할 때는 물론이고 동네 잔치에 갔다가도 성이의 아버지는 형우네 식구가 보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면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눈길을 돌려버렸다. 내가 너와 사귀는 줄 알면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실 거야. 사실은 나 속상해. 난 네가 좋은데. 집에서는 내가 대학에 갔으면 하고 바라셔. 우리 집 형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학비가 없어서 오빠들도 못 간 대학에 내가 무슨 염치로 가겠어. 그런데 엄마는 내가 원하면 외국 유학도 보내주시겠대. 공부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공부 많이 한 남자에게 시직하라고 하셔. 형우야, 나 어떡하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공부도 좋지만 난 꿈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 왜, 있잖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라고 믿는 그런 꿈 말이야. 좁아터진 육지에서 아웅덩하며 도토리 키재기하는 건 싫어. 드넓은 바다에서 달러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나는 좋아. 저기 하늘을 좀 봐. 새처럼 날고 싶다는 꿈이 없었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을 거야. 성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알았어. 내가 잘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쉽지 않겠지만 잘 설득하면 우리 사이를 허락하실 거야. 문제는 아버지들이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양가 어른들 사이가 불편한 것이 걱정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너는 아니? 무슨 일로 어른들이 원수같이 지내는지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혹시 너 무슨 말 못 들었니? 몰라. 우리 집에서는 어쩌다 너희 집 얘기가 나오면 다들 딴청을 피우셔. 그러니? 이건 내 생각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어렸을 때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본 적 있어. 동네 잔지집이었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갑자기 두 분이 치고받고 싸우셨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싸움이었어.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엎여나가는 우리 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아니? 사람도 아니라고. 걔만도 못하다고 고래고래 큰 소리로 욕을 하셨어.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무시해서 그랬던 것 같아.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날 너희 아버지는 좀 심했어. 아무리 술김에 싸워도 그렇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욕을 듣고 이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니? 미안해, 형우야. 나는 몰랐어. 아버지 대신 내가 사과할게. 나 이번에 바다에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올 생각이야. 그럼 사람들이 아버지를 지금처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이 잘 산다면 태도가 분명 바뀌실 거야. 성희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문제는 너와 나의 사랑이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실습 끝내고 돈 많이 벌어와서 정식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 결혼하자. 자신 있어? 물론이야. 날 믿어. 우린 결혼할 수 있어. 네 마음만 변치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알았지? 알았어. 형우는 성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배 탈 때까지 매일 만나자. 그러다가 소문나서 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물론 조심해야지. 성희는 마음 같아서는 형우가 바다로 떠나기 전에 집에 데리고 가서 어른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도 시키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상 차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사이는 비밀로 하자. 만약 형우가 바다로 떠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사이가 알려지면 형우가 떠나고 없는 사이에 성희의 부모가 성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랑의 헛된 꿈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형우는 불안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출항하면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걸릴 텐데 그 사이 성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 것인지 궁금했다. 너 정말 대학엔 안 갈 거니? 가고는 쉽지만 당장은 취직하고 싶어. 내 손으로 학비를 벌어서 그때 진학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라. 나도 바다에서 열심히 달러를 건져다가 너에게 장학금을 줄게. 정말? 그렇다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에 다녀와서 결혼하고 네가 두 번째 항해를 하는 동안 나는 대학을 마치는 거야. 어때? 좋아. 그런데 아이는 언제 낳지? 형우 너도 없는데 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니? 그렇지. 형우와 성희는 이별과 졸업을 앞두고 미래를 설계하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다. 형우가 첫 항해에서 돌아올 쯤이면 둘의 나이는 23살이었다. 그때까지도 두 집이 지금처럼 불편하면 결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그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미리부터 절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너 없는 사이에 두 집이 화해했으면 참 좋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두워질 때쯤 진남관 앞을 돌아나오는 길에 성희가 물었다. 글쎄 원양어선에서 집에 편지 쓸 때 너희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봐. 응? 그럴까? 나한테도 편지 자주 쓸 거지? 알았어. 너도 답장 잊지마. 형우가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로 떠나기 전날까지 둘은 매일 진남관에서 만났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수업을 마치든 매일같이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진남관 정문 앞에 나와서 기다렸다. 일단 진남관에서 만나 그날의 날씨를 봐서 가까운 산이나 바닷가를 찾았다. 비라도 와서 궂은 날에는 극장에 갔고 덜어 음악실에도 들렀다. 헤어지기 아쉬웠던 두 사람은 이별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지고 사랑을 확인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오직 사랑을 나누자고 굳게 약속했다. 두 사람이 돌산섬에 갔을 때였다. 형우야, 태어날 때는 너랑 나랑 각자 다른 시간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을 거야. 돌산섬의 향일함 위에 나란히 서서 장엄한 저녁노을에 물든 바다를 바라보던 형우가 그 말을 듣고 성희에게 물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약속할래? 무슨? 나를 따라해봐. 알았지? 어떻게? 나, 유성이는 이형우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는 각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나, 유성이는 이형우를 사랑한다. 바보야! 네가 유성이니? 이형우지. 아, 참. 그렇지. 다시 해. 나, 이형우는 유성이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는 각자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다. 어느새 이십여일의 달콤한 시간이 꿈처럼 흘러가고 육지에서의 마지막 날이 짧기만 했던 하루에 가 부산의 해운대에서 저물어가고 있었다. 형우는 조그만 성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해운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성이와 나란히 바닷가를 거닐면서 형우는 다음 날이면 떠나게 될 바다를 상상했다. 자신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저 멀리 남태평양을 향하여 내달리는 동명 제6호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동명 제6호는 미지의 남태평양 참치대를 향해 힘차게 백고동을 울릴 것이다. 잘했어. 너도 잘 다녀와. 조금은 쌀쌀한 바람에 향기가 느껴졌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천천히 걷다가 걸음을 멈춘 성이가 몸을 돌려 형우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성이야, 춥니? 아니야, 괜찮아. 자기 가슴이 너무 따뜻하다. 형우는 성이를 가슴에 힘껏 끌어안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성이는 호흡을 잠깐 멈췄다가 이내 굵은 눈물방울을 주르륵 흘렸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태산같은 풍랑과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내보내야 했다. 단번에 바다마저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것 같은 해일에 휩쓸려서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꿈을 낳기 위해 떠난다고 하지만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성이는 불안한 바다의 시간 속으로 그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다시 고향으로 함께 되돌아가고 싶었다. 이제 가서 아주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문득 궁리하던 성이는 그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를 떠올렸다. 형우야 사랑해 형우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성이의 목소리가 젖어있었다.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너를 사랑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 내 목숨보다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이대로 돌아와. 어디 한 곳도 다치지 마. 온전한 몸으로 돌아와야 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그래. 그럴 거야. 자신 있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멋있는 마도로스가 되어 너에게 돌아올게. 너도 건강해야 해. 남은 공부 열심히 마치고 뭐든지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야 해. 알았지? 응. 그럴게. 자정이 넘도록 바닷가를 거닐던 두 사람은 이별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부산 남항에서 가까운 여관 2층에 방을 잡았다.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그때까지 늘 함께 붙어 다녔어도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나란히 있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희야. 괜찮니? 나, 난 말이야. 왜 이렇게 쑥스럽지? 큰 마음 먹고 들어간 여관이었다. 형우는 쑥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몇 마디 건네던 말을 이내 걷어들였다. 나도 그래. 그때. 그때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빨갛게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던 눈길이 이내 엇갈렸다. 성희야, 방 하나 더 잡을까? 형우는 말을 하자마자 곧 후회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성희가 그러자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까 싶었다. 어색함을 모면해 보려고 엉겁결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 속으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 조금은 섭섭한 표정으로 성희가 물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불편할까 봐서. 난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성희야, 우리 맥주 한 잔 마실래? 사실 형우는 그때까지 술을 마시지 못했다. 아니, 마시지 못했다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했다. 형우에게는 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어린 시절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투고 세간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자주 보았던 형우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로 술을 안 마시겠다고 다짐하며 자랐다. 언젠가 동네의 혼인잔치에 아버지를 따라갔던 형우는 잔치집에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성희 아버지와 대판 싸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술을 마시던 성희 아버지가 형우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마구 욕을 해댔고 아버지가 슬쩍 자리를 피하려고 들자 달려들어 다짜고짜 따귀를 올려붙였다. 이내 엉겨붙은 두 사람은 잔치집 마당을 대굴대굴 굴렀고 잔치집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놀란 동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큰 사고라도 날 뻔한 싸움이었다. 흠신 얻어맞은 아버지가 동네 사람의 등에 엎여서 나갈 때 그 뒤에 대고 성희 아버지가 퍼벗던 말을 형우는 또렷이 기억했다. 네가 사람이여? 똥개만도 못한 놈아! 그때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으로 흠신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엎여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엉엉 우는 형우를 성희 아버지가 엉거주춤 바라보았다.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성희 아버지와 잠깐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형우는 무서워서 울음을 그쳤다. 멋쩍은 듯 이내 눈길을 거둔 성희 아버지는 잔치집 마당에 멍석에 털썩 주저앉더니 커다란 막걸리 사발에 소주를 가득 채워서 벌컥벌컥 단숨에 마셨다. 술이 웬 술안께? 술만 안 마시면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인디. 남의 집 혼인잔치에서 이거에 뭔 짓거려? 아그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줄도 좀 알아야지. 멍석 위에 흐트러진 잔치상과 깨진 접시들을 치우던 동네 아주머니가 성희 아버지 덜어 들으라는 투로 투덜거렸다. 그날 이후 형우 아버지는 술을 더 찾았지만 길을 가다가도 저만치 성희 아버지가 보이면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허건날 술독에 빠져 사는 형우 아버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술자리에서 그렇게 싸운 이후 형우 아버지는 매일같이 취해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형우는 술이라면 질색을 했다. 그러나 바다로 떠나기 전날 밤 형우는 성희와 조철한 이별주를 한 잔 마시고 싶었다. 술 마시고 싶어? 너도 알잖아. 나 술 싫어하는 거. 그런데 왜 그래? 오늘은 너와 한 잔 마시고 싶어. 술 마시려면 밖에 또 나가야 하잖아. 밖이 춥던데. 내가 나가서 사올게. 형우는 술을 사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간 형우는 계산대 넘어 쪽방 안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주인을 불러 깨웠다. 인기척에 깨어나 턱이 빠지도록 긴 하품을 하던 여주인이 물었다. 뭐 도와드릴까예? 여주인은 졸음을 주체하기 힘든 듯 반쯤 감긴 눈을 억지로 지켰떠다. 아 네 맥주 몇 병 살까 해서요. 가게가 어디 있죠? 늦었는데 이 시간에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맥주 얼마든지 있어예. 이리 안 내려오고 전화해도 되는긴데. 그래 몇 병이나 필요합니까? 한 세 병이면 되겠는데요. 안주는예?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럼 방으로 올라가이소. 안주 만들어가 퍼뜩 갖다 드릴게예.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술을 사오겠다고 나갔던 형우가 빈손으로 들어오자 성인은 의아한 듯 형우를 바라보았다.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았구나. 하기는 지금이 몇 시인데 문을 연 가게가 있겠어? 아니야. 맥주 곧 가져올 거야. 누가? 주인 아줌마가 배달해 준대. 방에서 전화로 주문해도 된다는데. 우린 그런 줄도 몰랐잖아. 그러고 보니 우리는 무지하게 촌놈이다. 그지? 아니야. 내가 왜 촌놈이야? 나는 촌놈이 아니야. 뭐라고? 그럼 너 언제 이런 데 와봤냐? 이 바보야. 나는 촌놈이 아니라 촌년이야. 그런 것도 몰라? 아하 참. 그랬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방문을 투드렸다. 누구세요? 맥주 주문하셨지예? 주문했던 맥주와 돌돌 말린 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유리컵 두 개를 쟁반에 받쳐둔 여주인이 형우에게 쟁반을 건네주고 문을 닫았다. 형우는 성이와 마주앉아 두 개의 컵에 맥주를 가득 따랐다. 하얀 거품이 컵 밖으로 흘러넘쳤다. 성이야. 우리 건배하자. 뭐라고 할까?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그래 좋아.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을 위하여. 처음 마셔보는 맥주였지만 목이 말라서인지 술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다. 두 사람은 안주를 먹을 틈도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맥주 세 병을 모두 비웠다. 우리 맥주 더 마실까? 쟁반 위에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오징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아니. 이제 그만 마실래 형우야. 넌 기분이 어때? 난 취한 것 같아. 어지럽기는 한데 기분이 참 좋다. 이래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가 봐. 그래? 나도 지금 기분이 좋아. 얼굴이 발그스레하게 달아오른 성이는 숨이 차는지 가쁜 숨을 무라쉬며 쓰러지듯 형우에게 몸을 기대왔다. 팔을 들어 형우의 목을 갔던 성이는 자신의 가슴에 형우의 얼굴을 와락 끌어당겼다. 성이의 가슴에 안긴 형우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두근두근 뛰고 있는 성이의 불룩한 가슴에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채취가 풍겨와 어질어질해졌다. 고개를 들던 형우는 힘껏 성이를 끌어안았다. 어느 틈에 옷을 벗은 형우가 성이의 옷깃을 파고들면서 저 가슴을 더듬고 있었다. 성이야. 사랑해. 사랑해 형우야. 나 너 없이 못 살아. 형우는 서투른 손길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둘 풀고 이내 브래지어를 벗겨냈다. 새벽 이슬에 젖은 아직 싱그러운 풋사가 두 개가 보였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얀 젖가슴이 손끝에 부드럽게 닿았다. 형우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어릴 적 기억이 잠깐 떠올랐다. 어렴풋한 그 기억 이후 처음으로 여자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젖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그는 술기운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쿵쿵쿵. 성이의 심장소리가 손을 타고 흘러들었다. 형우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성이의 아름다운 몸을 어루만졌다. 성이야. 사랑한다. 두근거리는 젖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그래 알아. 사랑해. 너 참 예쁘다. 그래. 바다에 다 가지고 가. 내 모든 거 다 가져가. 내 영혼까지.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형우의 머리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성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젖어들었다. 성이야. 사랑해. 아. 어색하고 서툴렀던 밤을 지새운 다음 날 형우는 바다로 출발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던 1983년 9월. 남진아해에 드넓은 바다가 천천히 저물면서 붉은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다. 원양어선 동명 제11호에서 낚시줄을 끌어올리던 형우는 잠깐 고개를 들었다. 빛빛 바다의 출렁이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던 형우는 한없이 어색하고 행복했던 사랑의 추억을 떠올렸다. 첫 출항을 하던 13년 전 고향을 떠나오며 육지에서의 마지막 밤을 지새우던 젊은 연인들. 최애의 이불에 묻어났던 성의의 혈흔처럼 붉은 남진아해에 저녁노을이 형우의 가슴을 적셨다. 사랑한다. 성의야. 그날의 어색하고 서투른 두 사람의 모습이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가물거렸다. 순간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첫날밤의 추억은 수평선을 넘고 세월을 넘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다시금 형우의 가슴을 달구면서 파도를 헤치고 있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추억들을 곱씹던 형우는 문득 지푸른 바다에 풀쩍 뛰어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살아야 해. 돌아가야 해. 수평선에서 눈길을 돌린 형우는 하루에 양승작업을 마무리하는 선원들을 바라보았다. 상욱아. 형우는 양승작업을 마치고 가판 정리를 거의 끝낸 상욱에게 다가섰다. 상욱은 동명호에서 처음 만난 초보자였다. 원양어선 13년 경력에 베테랑급 선배인 형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상욱이 고개를 들었다. 왜? 분내기 선언이었지만 상욱은 형우와 같은 또래였고 그런대로 말이 잘 통했다. 그는 형우가 거의 유일하게 속마음을 보여주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다. 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 알고 있니? 무슨 일? 매브리코가 드디어 나를 찍었어. 왜? 오전 내내 헛낚시질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한마디 했거든. 뭐라고 했는데? 상욱은 오전에 양승작업을 할 때 형우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형우와 선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르고 있었다. 별것도 아니었어. 벤놈즈의 13년 만에 오늘처럼 헛수검씨로 괜한 내 허리만 잡은 날도 처음이라고 했거든. 그때 하필이면 내 뒤를 지나가던 매브리코가 그 소리를 들었나봐. 건수를 만들려고 벼르는 눈치야. 그깟 일로 무슨 건수까지 만들겠어. 아니야 기분이 영 찝찝해. 넌 벤놈들의 세계를 아직 몰라. 한 놈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병신 만드는 게 벤놈의 세계거든. 아직 바다를 잘 모르는 초보 선원 상욱이었지만 간밤의 선상회의 때부터 매브리코 선장의 분위기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이 심상찮았던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씨팔. 졸도 아니면 사망이겠지. 죽어도 연이 없는 몸이니까 맘대로 하라고 해. 구워먹든 삶아먹든. 형우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평소같지 않게 입이 거칠어진 형우를 바라보던 상욱은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단순히 행방불명된 아내를 찾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목돈을 쥐어버려고 배를 처음 탈 때만 해도 원양어선에서 그저 참치나 많이 잡으면 되려니 생각했던 상욱은 날이 갈수록 자꾸 이 세계가 두렵게 여겨졌다. 형우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2년 남짓 남은 항해를 어떻게 견딜지 앞이 캄캄하고 또 두려웠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긴장의 연속인 뜻밖의 상황에 처한 상욱은 바다에 나온 일이 때로 후회되기도 했다. 유별나게 권위적인 선장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조금은 덜 힘겨웠으리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선장을 교체시킬 대책도 없었다. 육지를 떠나 바다에 나오면 아무리 작은 어선이라도 그 배는 하나의 작은 국가였다. 얽히고 설킨 사회의 여러 관계의 그물망이 바다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종교와 도덕과 법의 규율에 따라 유지되는 사회처럼 배에서도 역시 만만치 않은 관계의 고리들이 얽혀있었다. 상욱은 지난 3개월 남짓 남진아해에 어장을 항해하는 동안 바다위의 작은 국가를 체험하면서 몸서리를 쳤다.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일정한 영토와 일정한 주민 그리고 주권이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듯이 이곳 남진아해에 바다위에 떠있는 원양어선에는 선원이라는 국민이 있고 각 부서마다 전문 기능을 갖춘 관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국민과 관료들의 생살엿할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었다. 지난 13년 동안 바다를 떠돌았다는 형우에게 들어서 안일이지만 원양어선의 모든 선장들이 동명 제11호의 메브리코 선장처럼 권위적이지만은 않다고 했다. 선장도 선장 나름이어서 사람에 따라 봉건시대의 절대군주와 같은 권위적인 선장이 있는가 하면 민주사회의 대통령처럼 선원들을 존중하는 유형도 있다는 것이다. 상호기의 첫 항해에서 만난 메브리코 선장은 운이 나쁘게도 봉건시대의 절대군주, 절대군주 중에서도 둘째라면 서러워할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 도무지 선박회사에서 왜 그런 사람을 선장으로 임명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선원들의 길을 꺾기 일쑤였고 매사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메브리코 선장의 고집스럽고 저덜적인 눈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다. 메브리코 선장을 처음 보는 순간 상호기 왠지 어디서 본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전두환을 닮은 선장의 눈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상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선원들도 메브리코 선장과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련의 아픈 상처를 안고 떠나온 상호군 바다에서 하필이면 육지의 독재자를 쏙 빼닮은 독사의 눈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 독사 같은 메브리코 선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원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쩌다 이빨은 말을 하다 찍히면 예측 불허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선원들은 그런 선장을 태평양의 독사 또는 공포의 메브리코라고 불렀다. 태평양의 독사도 독사였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공포의 메브리코에게 살살거리는 기회주의자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선장에게 아부하여 조금이라도 편하게 바다를 건너보려는 사람들이었다. 메브리코 선장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서슴치 않는 그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챙기면서 다른 선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 메브리코 선장이 형우를 찍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상호군 덜컥 겁이 났다. 독사 같은 선장이 아무래도 형우에게 엉뚱한 트집을 잡을 것만 같아서 오싹 소름이 끼쳐왔다. 상옥의 판단으로는 메브리코가 형우에게 이런저런 구시를 붙여 부당한 조치를 취해도 동명 제11호의 선원들 중 어느 누구도 선장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태평양의 독사에게 드러내놓고 항의할 배짱이 있는 선원은 아직 보지 못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선장을 부추겨서 더 가혹한 징계를 요구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형우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먼저 독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풀릴 캡틴이면 독사도 아니게 그 씨팔 새끼 간밤에 선원회의 때문에 부하가 났던 게 분명해. 오늘 일 끝나면 너더러 선장실로 오라고 했다면서. 지금 일 끝났잖아 빨리 올라가 봐. 가서 무조건 빌어. 욕하면 듣고 때리면 까짓 거 몇 대 맞아줘. 죽이기야 하겠냐. 괜히 꾸물거리다가 일이 더 커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일일수록 문제가 커지기 전에 수습하는 것이 형우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 판단한 상욱은 형우를 독촉했다. 싫어. 됐놈질 13년에 나는 베일도 없대. 에휴,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고 쓰야. 속창사구가 밴댕이 새끼 같아가지고. 저것이 선장이여 뭐여. 나는 모르겄다야. 지 마음 내키는 대로 혀라고 해. 화가 난 형우의 입에서 거친 사투리가 마구 튀어나왔다. 어둠이 깊어가는 바다에 대고 가래침을 탁 뱉은 형우는 만류하는 상욱을 뿌리치면서 침실 쪽으로 성큼성큼 가버렸다.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는 형우의 뒷모습을 오두커니 바라보던 상욱은 별다른 불상사 없이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선장이다. 오늘 하루 조업하느라 수고했다. 잠깐 쉬었다가 서둘러서 저녁 식사를 마치기 바란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선장실에서 선원회의를 갔겠다. 선원들은 단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참석하라. 그때 선원회의를 소집하는 선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순간 상욱은 압불사했다. 선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장이 형우가 나타나지 않자 선원회의를 소집한 것이 분명했다. 상욱은 황급히 침실로 형우를 쫓아 들어갔다. 형우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들었어? 오늘 선원회의를 하겠대.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가서 빌어. 고집 피워봐야 너만 다친다고.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상욱아, 자리 좀 비켜줄래? 피곤해서 한숨 잘난다. 형우는 상욱을 향해 빙그레 한 번 웃어보이고는 쓰러지듯 침대에 길게 누워버렸다. 네, 하얀 소망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